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상품권 매입정식업체인 화이트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급한 비상금이 필요할 때 5분 이내 마련 가능한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비상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대출도 까다로워졌으며 금리도 높기에 망설여지시는 분들 또는 소득증빙과 소액이라도 심사여부에서 거절이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 누구나 100% 손쉽게 가능한 방법 3가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휴대폰만 있다면 비상금 마련이 가능한 소액결제입니다. 많이들 접하고 흔히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액결제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매달 통신사에서 부여되는 한도로서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액결제라는 한도로 상품권도 구매가 가능하기에 상품권 구매 후 저희 정식 매입 업체인 화이트뱅크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손쉽게 5분 이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품권 매입 시 부가세와 수수료가 있기에 과도하게 하는 것보단 정말 급할 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액결제와 별도로 매달 따로 부여되는 정보 이용료 즉 콘텐츠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결제 또는 이 한도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기에 판매함으로써 같이 손쉬운 비상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제가 여러 손님들과 얘기해본 결과 높은 수수료율에 유혹되어 불법업체에 속아 진행하시게 된 분들을 봤는데 신용카드로 허위 물품을 구매해서 진행했다가는 카드깡을 하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악용 사례 말고 신용카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부여되며 할부도 가능하기에 불법성과 연관되지 않은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직접 구매 후 판매함으로써 비상금을 손쉽게 마련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방법은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고 은행권 이자율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결국엔 갚아야 하는 비용이니 신중히 생각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럼 비상금 필요시 연락주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보시고 화이트뱅크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통화상담 또는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셔서 문해주시면 상담원 배정 후 매입과정 절차를 거쳐보니 통장으로 매입금액을 입금드리면 끝입니다. 언제든 24시간 문의가 가능하니 편하게 상담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화이트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